자 식사 좀 하시게 좀 해주세요 거부하는 어떤 그런 사태가 생겼기 때문에 채권금융기관으로서는 회사의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우자동차에 대해서 계속적인 자금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조금 아까 채권금융기관 은행장들이 모여서 결정을 냈고 결국 부도 최종적인 부도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법정관리로 된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법원의 결정이 내리는 것을 보고 GM도 아마 자기의 입장을 정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버스는 안 들어왔겠지 경영진에게 전반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선시행하는 것이 1차적이며 현 단계에서 노동조합 동의서는 3,500명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방침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제출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주워진oking 이준석 주워진 나라 주워진 강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